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 6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선 통폐압과 버스 감차, 요금 인상, 급행버스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개편 내용에서 탑승률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6년 만에 제주도가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현재 천억이 넘는 적자폭을 20% 줄이고 질적 서비스 수준을 15% 이상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노선 통폐압을 통한 버스 감차와 요금 인상, 급행버스 도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노선을 줄이고 요금을 인상해 적자폭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정작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먼저 환승체계 강화 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초 제주도가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환승을 바탕으로 한 간지선 체계 정립. 하지만 현재 제주지역 버스 환승률은 11.6%에 그치며 간지선 체계 전환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도민들이 버스를 타고 도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환승센터 역시 도내 단 두 곳에 불과해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화된 환승 정책을 바탕으로 한 촘촘한 간지선 체계 확립이 절실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버스 이용 수요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감찰을 한다든지, 또 요금을 좀 인상해서 돈을 받아낸다든지, 이러한 데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간지선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또 굴곡도 문제, 또 아까 환승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또 전반적인 교통 정책과 맞물린 버스 수요 관리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나 주차 정책, 버스 정책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정책마다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기사 친절도와 안전 강화 등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일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아주 타이트한 점검이 필요해서 수요 관리 정책으로서의 기능이 좀 제대로 펼쳐져야만이 자동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이용객이 늘지 않겠냐, 그런 방안 제시가 이번에는 좀 적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입 후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버스 중공형제. 단편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